삼각인데요 잠시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또아 자 벌써 우리가 코디를 해드립니다 두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번주에 우리 힘콩삼촌 코디 어땠나요 잘해준거 같나요 아주 만족하면서 미팅을 망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구 우리 뚜뚜에게 코디 의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코디를 잘하긴 잘하나봐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오늘의 코디 의뢰자는 바로 마일린입니다 근데 축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일린오빠가 얼마전에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박수 또아투지에게 코디를 의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옷을 잘 못입어요 그런지 약간 선택장애 같은게 있어서 좀 시원시원하게 또아투지가 골라주기를 원해서 한번 의뢰합니다 또아투지를 믿는건가요 코디를? 내가 이거 봐봐요 일단 오늘도 굉장히 잘 이런을 믿을수있네요 오늘 옷 잘 입었으니까 잘 골라주겠죠 오늘 마일린오빠 코디 어때? 제 코디 어디있지? 교복올까대 아 교복올까대 아 교복올까대 이거는 오빠 이름 읽어봐 읽어봐 마이 마이 마이님오빠 지금 이거 코디 한번 바꿔주라고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한번 가보시죠 하나 둘 셋 뿅 아 뭐라고 골라줘야돼? 내가 바지 귀여워 오빠의 이런 교복 패션을 확 바꿔줘야죠 이런 바지 어때요? 아 아 이거 이거 운동하는거잖아요 아 다행이다 레깅스 아 그렇군 레깅스 어른들맨 레깅스 딱 안 바꿔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어 오 로바 멋있는거 가전 멋있는거 가전 멋있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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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있는거 그냥 거의 잠재때 있는거 아닌가요? 이거? 여자꺼 같은데 심지어 앉아보자 이브라고? 앉아보세요 오 뭔가 수화가 좀 더 조문적인 느낌이야 이브 이게 더 좋을거 같아 오 이거 색깔 예쁘긴 하다 오 사이즈 맞아요? 어때? 쓰지? 사이즈는 딱 딱 맞아? 오 괜찮다 오 괜찮은데요? 오 예쁘긴 한데 내가 골랐다 갑자기 이게 좋아요 그럼 상의는 이걸로 결정 어 상의는 이걸로 결정 네 아 좋아요 삼각인데요 이거 이건 아니잖아 이거 이거 지금 여기서 입어야 되는거 나 너 일부러 이거 골랐지 너 아니 와 오빠 모자 하나 해주려고 어? 위에도 있어 응? 다른것도 많이 있잖아요 모자 엄청 많다 100개는 넘겠다 아니 이렇게 해봐 아니 이렇게 해봐 아니 너무 짜증나 아니 싸워줘 싸워줘 내가 골랐는데 아까 계란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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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사오고 있습니다 사오고 있습니다 오 예쁘긴 하다 자 봐주세요 쏙쏙 써보세요 오 괜찮긴 한데요 잘 어울려요? 네 모자 쏙쏙이 잘 골라지는데요 백군 모자 백군 모자까지 샀어요 백군 여기는 이런 신발 어때요? 저 반짝이 말고 네 멋있는거 멋있는거 멋있는거요? 오 이거 너무 크다 아니야 사이즈는 다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보면 나 사이즈는 조절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사이즈 비교해보는 거야 이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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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이즈 맞아 아니 사이즈 말하면 줘 사이즈 말하면 줘 사이즈 말하면 줘 신났어요 어 이거요? 자 발 사이즈 몇이야? 저 230에서 40 230에서 40 괜찮아? 네 애들아 오빠 이거 괜찮아? 응 어 관심 없는거 같은데 이제는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작곡을 하고 있는데 어 신발 이야 풍풍풍풍풍풍풍풍풍 뭐가 빤딱빤딱 거리는데요 그래까지요 맘에 드나요? 오 이야 바투디가 아주 화려하게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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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무 까르네 하얀거 와 이게 하얀거 근데 오빠가 학교에서 엄청 긴굴어서 하얀 옷은 금방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럼 까만거 그럼 까만거 어 완전히 시키고 나네요 근데 이거 이거? 오케이 간단하네 그러니까 되게 고르는게 간결한데요? 오 뭔가 바지랑 또 깔맞춤한거 같은 느낌? 오 민아 속마 너 짜증나지 지금? 짜증나지 어 속으로 짜증나 뭐 이런거 아니야? 쟤가 할 수 있는데 아니 오빠 간다고 너네 못해 그냥 안 잠그는게 더 멋있는데 알겠어 또 싸우고 있어요 또 하겠다며 또 싸우고 있어요 얘들아 나 필요한다 누가 할거야 자 안 잠그는게 좋을거 같아요 오 근데 멋있다 근데 멋있어 이걸로 할거에요 조끼? 네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조끼는 이걸로 켜죠 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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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근데 오늘 코디 오늘 코디 제대로 일하시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되게 그거가 지금은 되게 신나했다가 갑자기 코디 고르기만 하면 되게 진지해져요 와 정말 아니다 코디 실력이 날로 늘어나가는데 유암 뿌이뿌이 이렇게 생각보다 진짜 잘 보냈어요 괜찮아요 교복 바지는 저희가 그냥 그대로 살리고요 너무 잘 어울려서 조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면서 고를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네 어떤 비결인가요? 예쁜 게 너무 많았어요 예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 사고 있는데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저 위에부터 어떻게 산다 설명해 주세요 먼저 하얀 모자 모자 이거 제가 부를 거예요 아 정말요? 파란 티 아냐 먼저 조끼 까만 조끼 하얀 조끼는 묻을까봐 까만 조끼로 하얀 조끼는 더러워질까봐 까만 조끼로 그리고 바지는요? 네 바지는 좀 살렸습니다 바지는 살렸습니다 교복 바지를 살렸는데 교복 티가 안 나네요 이 신발은 제가 샀습니다 내 신발 예쁘죠 근데 사이즈는 좀 맞습니다 사이즈도 좀 맞고 신발도 와 오늘 전체적으로 진짜 조금 약간 깔끔한 모던하네요 네 코디가 오늘 핸드폰 하시나요? 네 코디 만족해요? 몇 점짜리 코디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오늘 코디 해주는 것도 대승공이네요? 대승공 박수! 다음 뚜아뚜저에게 코디를 의뢰하실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만족하신 표정 보이시죠?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